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국내 백신 수급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이지만은 이류 동맹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백신 공급 관련해 가지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서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지난 20일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적인 관례를 깨고 미국과 백신 스와프 논의 중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웅클럽 토론회에서 코로나 유행 초기 미국에 진단키트하고 마스크를 지원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백신 지원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장애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도 다음 달 하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구애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상황인데 미국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백신 스와프를 고려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공개 외교적 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고 현 단계에서 미국 측에서는 국내 백신 접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백신의 우선 협력 대상으로는 쿼드를 거론했는데요.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쿼드 차원의 백신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성한 연합체로서 일본이라든가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쿼드 참여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지만 난색을 표했었고 그동안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몸을 더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지난 20일에도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보아우 포럼 화상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으며 해당 포럼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향해서 걸핏하면 내정 간섭을 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공급을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 미국을 비판하는 중국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힘을 실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인 행보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로 보면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백신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대국 미국이 풍부한 백신 물량하고 원천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백신 줄세우기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 측에서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이라든가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나라별로 백신을 지원하는 우선순위와 물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백신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백신을 무기로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줄세우는 미국의 행보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내 백신 접종이 2억 회분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의 일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바이든은 남은 백신을 외국하고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해외로 백신을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말은 미국 측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부터 급한 불을 다 끄고 나서 다른 나라에다가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발언이며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에다가 백신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북미하고 중미 등 인적국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캐나다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전화회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은 캐나다에 이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도우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중미도 그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인적국들은 당연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방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컷 미국 내에 백신 접종을 하고 코로나를 잡아놓았을 때 외부에서 코로나가 유입이 되어봤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적국을 가장 먼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안보 정책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 위주로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 입장에서 인적국 말고 백신 지원 일수인은 최근에 미국하고 화상회의 등을 열면서 강하게 결속을 하고 있는 쿼드 국가들이 꼽히고 있고 현재 쿼드는 중국 포위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NSC에서는 트위터 공지를 통해서 미국은 20일 날 쿼드 백신 전문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까지 전세계의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원을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지역을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쿼드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가 된 상태이죠. 아무튼 미국은 현재 백신 생산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면모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5종류의 주요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만 영국 백신이고 화이자 등 4종류의 백신은 모두 다 미국 백신입니다. 특히나 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안전성이라든가 효능이 뛰어나서 명품 백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생산하고 공급은 모두 다 미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현재 미국의 백신 수급 상황은 한마디로 풍요로운 상황인데 현재 2억 회분의 접종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인구로는 1억 3,340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고 이미 미국은 성인의 51.5%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백신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접종 증가율도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백신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오는 6월쯤이면 3억 회분의 접종 물량이 남아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쯤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미국이 어떤 백신을 어떤 우선순위로 해외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미국 측에서는 백신 지원의 우선순위를 우선은 미국 국내 먼저 백신 공급이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등 인적국에다가 백신을 지원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순위가 쿼드 참여국인 일본이나 호주, 인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나머지 동맹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순서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로 정리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70년 혈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백신 아메리카나 구상에서 밀려났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게 2류 동맹 취급받으면서 후손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미국 백신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백신의 도입까지도 검토해보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수급 상황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측에서 백신 수급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으로 몰리는 모습에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until next time ihr 3 4 5 4 4 5 6 6